마녀사냥의 고문들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뒤로 눕혀 밧줄로 감아 죄에 어울리는 기계 관절이 탈골되어 격심한 고통이 생김 무거운 집게로 손톱 뽑아내기 신체에 민감한 부분 때갑게 지지기 날카로운 칼날과 송곳들이 나와있는 롤러로 사람 위에서 앞뒤로 굴림 손가락 관절을 탈골시키는 도구인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죄는 기구도 있었음 스페인 구두라는 도구는 다리와 발가락을 지시기는데 사형 절갑천여 실제 와인의 크기와 모습으로 땐 속이 빈기구로 칼들을 꽂아두고 죄어들어감으로 고문당하는 사람은 둘러싸여 들어오는 칼들에 의해 치명적으로 찢어짐 이 고문장치에 거룩한 물을 뿌렸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도일지어다라는 라틴 말도 적어둠 옷을 벗긴 후 단단한 줄로 등 뒤에다가 손을 묶은 다음 발에 온몸의 무게가 주어지도록 하다가 도르배를 작동시켜 뭉뚱이를 공중에 매달리게 하거나 혹은 떨어뜨리기도 하고 갑자기 줄을 당겨버림 그럼으로써 신체의 관절 탈구 네덜란드에서는 처형 방법으로 그냥 나무 위에 이단자 21명을 통째로 묶매달아 죽임 혓바닥 도르내기 마녀사냥 등으로 제일 유명한 화형 구하입 속에 끓는 납을 부어넣기 눈알 도르내기 채찍지 긴모들이 박혀있는 낭더러지 아래로 밀어제쳐 죽이기 자신의 신체에서 난도질된 살조각이나 소변 배설물먹이 눈에 인두 찍기 굴에 달군 부지깽이나 막대기를 항문에 찔러넣고 죄수는 기름칠한 막대기 끝에 매달렸는데 결국 힘이 빠져서 관통당함 시체는 그대로 방치해두는 관습이 있었음 커다란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삶았음 장림 만들기 죄수를 완전히 벗겨 세 조각의 빵과 세 모금의 썩은 물로 연명하도록 함 죄수는 절대로 빛을 볼 수 없었으며 어떤 이들은 가슴에 나무판자 또는 무거운 추를 올려놓아야만 함 렉이라는 도르대를 이용하여 죄인의 몸을 잡아 늘리는 기구 집행자가 끈으로 죄인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처형방법으로 처음에는 스페인에서 집행되었는데 후에 다른 나라에도 적용된 물에 던져 나온 다음 떠오르면 무죄 죽으면 유죄 팔다리를 각각 다른 말에 묶은 다음 말을 채찍질하여 달리게 함으로써 찢어죽이는 형벌임 실신지직이라는 다리와 발 전체 또는 발만 덮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것으로 나무나 철로 된 쇠기를 발의 특정 부위에 박아 넣으면서 신문하는 데 사용되었고 주로 종교재판에서 이용되었음 판결을 받기 전에 도주한 키고 있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들을 죽이는 자는 오실링에 상금을 주었음 이들은 마치 사냥당하듯이 죽일 수 있었으므로 누구든 이들을 죽일 수 있었음 힘줄을 잘라 전른바리로 만들어 버리는 형벌로 주로 도둑취 매출에 주로 적용되며 자백을 받을 때에도 사용 굉장히 좁은 구멍에 죄인을 가두는 것으로 여기에 갇힌 죄수는 제대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앉을 수도 없었기에 불편한 자세로 고문을 견뎌야만 했음 징벌이자라는 처벌에 사용되는 의자로 죄수는 이것에 묶여 마을의 광장에 놓이거나 마을에 끌려다니면서 망신을 당하기도 함 뿐만 아니라 묶은 채로 물에 집어넣기도 함 이러한 처벌은 주로 매춘부 마녀 이단자 잔소리꾼 행실이 나쁜 여성 사기꾼 등에 적용됨 파문이라는 교회에 맞는 카드 파문 당한 자는 미사와 축복이 불가능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 결혼도 불가능하였음 심지어 임종 직전에 마지막 참회나 고해성사를 치를 수 없었으므로 종교인에게 최악의 형머리였음 종교개혁자 루터도 파문을 당했음 창자를 드러내는 것을 정신이 또랗하게 살아있는 자에게 행해졌으며 무엇을 당하는지 알게 하였음 토막을 내어 마을에서 서로 떨어진 곳에 따로 묻었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죽은 죄수의 몸이 불완전하여 천국에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믿음에서 연유된 것임 방 중앙에 있는 등받이 없는 의자 또는 책상 위에 책상 다리나 그 외에 불안정한 자세로 앉혀짐 이렇게 하여 24시간 동안 식사도 수면도 허락되지 않은 채 감시됨 배를 가르고 창자의 끝을 얼레 같은 곳에 메워서 얼레의 창자를 조금씩 조금씩 감는 고문이 있었음 아이언메이든이라는 사람 모양의 관이 있고 거기에 눈과 심장 부위를 찌르는 쇠꼬챙이가 있으며 괄의 물을 닫으면서 쇠꼬챙이는 사람의 눈과 심장 부위를 서서히 찌르게 됨 수레바퀴 파열형 고문이라는 1534년 프랑스와일스의 침령에 의해 창조된 이 고문 형군은 X자형의 성앤드류의 십자가와 커다란 대형 수레바퀴로 이루어짐 죄인을 십자가에 가로로 눕히고 팔다리를 4개의 기둥에 묶음 집행이는 철봉으로 죄인의 팔다리에 일격을 가하게 되면 손발이 하나씩 부스러지게 된 철봉의 북은 약 2인치이며 보통 사각이고 손잡이만 둥글게 되어 있음 만신창이가 된 죄인의 육체를 수레바퀴에 옮겨 구경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차축으로 회전시켰다고 함 두개골 분쇠기라는 원추형으로 생겨 쇠로 만들어진 이것에 머리에 쓰고 턱 밑에 끼워넣는 철판과 연결시켜 강하게 졸음 그러면 턱에서 이가 빠져나올 정도로 압박을 받는다고 함 프랑스식 고문으로 죄인의 양발을 소금물에 담그고 사냥으로 그것을 핥게 하는 고문이 있었음 조그만 구멍이 여러개 뚫린 가죽장화를 신게 한 다음 장화 안에 뜨거운 물 넣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에는 카톨릭 교회 성직제가 악마였습니다 Aviv 미사용 든이 든 든 아 든 든 든